평소에 거북목이 너무 심해서 꼬북베개를 구매했어요. 목을 딱 받쳐주는 베개가 정말 필요했거든요.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2주 정도 사용했더니 평소에 목 뻐근한 것도 좋아지고 거북목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아 특히 자고 일어나면 어깨부터 목까지 아주 개운해요. 이젠 여행갈 때도 제일 먼저 꼬북베개부터 챙겨요. 저처럼 하루종일 핸드폰 보시는 분들 꼬북베개 정말 추천해요. 바른 자세 바른 습관 꼬북베개